아아악 오빠 발 좁아 아! 아파? 왜 아프지? 어 왜 이렇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악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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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띠용 인터뷰입니다. 에이미 씨는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세요? 네! 이쁘다면 어느 정도나 이쁘다고 생각하세요? 요새 활동하는 아이돌 정도?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! 손톱 깎기 끝! 오빠 오빠도 깎을래? 아 안돼! 봐봐! 오빠 길었던 거 같은데? 아 드러브! 아 뭐야 왜 안 깎은 거야! 깎으면 안돼! 봉숭아불이 없어진단 말이야! 그게 뭐라 그랬어! 첫눈 올 때까지 봉숭아불이 남아있으면 저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! 그래서 안 깎았다고? 그래! 오빠 깎아도 돼! 봐봐! 2주 동안 눈 소식 없어! 어디 가서 욕먹어! 빨리 깎아! 서기 시원하다! 다 깎았어! 봉숭아불 다 없어졌다! 어? 근데 오빠 눈 오는데? 야이씨! 야하! 안녕하세요 띠용 인터뷰 2입니다! 에이미 씨는 연애를 몇 번이나 해보고 싶으세요? 결혼하기 전에? 그냥 작게 30번? 띠용! 미래의 남자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! 나 때문에 싸우지 마! 띠용! 야하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제가 제로톤 댄스 준비했는데 보여 드릴게요! 뭐야? 근데 핸드폰 어디 갔어? 야하! 야하! 여러분들 살렸습니다! 야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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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하는 건데? 인터뷰에요! 띠용 인터뷰! 띠용 인터뷰!? 해보세요! 신기하다! 띠용! 야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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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배고파! 라면 끓여먹을까? 야하! 전소년단에서 오! 오빠 들어간다! 오빠! 나 라면 끓여줘! 내가 왜? 내가 저번에 오빠 라면 끓여줬잖아! 그래가지고 오빠가 다음에 내가 끓일게라고 약속했잖아! 그거 오늘 쓴다고 그 물만 올려놔 내가 끓여줄게 진짜로 진짜지? 예쓰 냐하 물 끓여준다 오빠 물 끓어 빨리 끓여줘 그러면은 스프랑 면만 넣어줘 그 다음에 내가 시작 끓여줄게 진짜지? 진짜지? 오빠 오빠 스프랑 면만 넣었는데 지금 끓고 있어 빨리 끓여줘 오케이 오케이 냐하 빨리 끓여줘 어 알았어 어 오케이 다 됐네 맛있게 먹어 다 다 됐다 끓여줬다 내가 냐하 그래 핫도그찜 새우 새우 새우께 천천수 백면 국자 빨리 와 그래 보자 야 손 잡는 백면이야 빨리 와 야 손 잡는 백면이야 빨리 와 야 잠깐 잠깐 오빠 어떡해 나 마스크 안 끼고 나왔어 에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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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쩔 오빠가 네 목까지 맛있게 먹고 올게 아 아 나도 데려가 너 진짜 먹고 싶어? 아 먹고 싶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준비가 했어 아 기다려 어떡하려고 양말로 뭐 하려고 가위를 가지고 다닌다고 완성 누나 가지마 하도 먹지마 가 가 집에 가 가 먹을 준비 안 했어 가 셀 거야 멋있겠어 됐어 핫도그 먹으러 가자 빨리 와 아 벌레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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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물을 좀 많이 넣었네 간을 봐야겠다 아 밍밍해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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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밍밍해 아 밍밍해 아 왜 이렇게 밍밍하지? 밍밍해 가서 간 좀 봐봐 야 먹어봐 왜 이렇게 후철 넣었는데 밍밍하지? 네? 아 밍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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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보이냐 응시야 찾아봐 아아 아 찾아봐 아 티비 봐야 되는데 야 애니 뭐해 슈퍼 밑에 리모컨 들어가는데 찾고 있어 안 보여 아 어 뭐야 어 장미철이! 어 잠깐만x3 어 잠깐만x3 내가 찾아볼게 방문사 오케오케! 와 어디가 이거 두개 뭐야? 야 그거 무리 움직지 마! 쏟아져! 아 못해! 아 빨리 가져가라고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아 지금! 아 지금! 아 지금!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애잉이에요!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정신 차려 초디야 애니 나랑 같이 놀래 아 이리 와 움찔 만원 돌려줄게 아 무겁다구 아 무겁다구 아우 아우 야 하루 종이 어? 장비 처리 이거 웬일이야 이거 왜 아 빨리 와 아 나중에 보이자 아 아 오 가벼워졌다 개치 나 죄송하라 랏어 핫도그에 케첩 뿌려 먹어야지 어 깜짝이야 뭐해? 뭐하냐고 함께해? 자? 자? 뭐하는 거야? 그런다만 치지마!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.